자 그 다음 여기는 s 빼 줘야 되겠구요 음 자 그 다음에 워즈 빠져야 되겠고 어퍼링이 아니라 어퍼드 이맨슬리 이시 아니라 댐 자 워즈 빠져야 겠구요 페이드가 아니라 페잉 으로 또 바꿔줘야 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a b and c 로 주어로 갔는데 이게 주어인데 복수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s 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비케임이 이형식 동사 문장 동사 구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이 준 동사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바위가 오니까 당연히 수동 들어가는 것은 맞구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엔드 때문에 어 포제스트 앤 어퍼드 이렇게 동사 자리로 사용이 됐구요 그래서 과거 시제 과거 동사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동 클로스 요긴 주어고 여기는 이 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컬러풀 화려하니 주격 보호 형용사가 된 거구요 이맨슬리는 이 컬러풀을 꾸며 주는 형용사 소식 부사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dm 이 지칭하는 대상이 클로스 이기 때문에 복수죠 dm 으로 바꿔 주구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art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를 써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콤마 ing 가 나오면서 분사 구문 자리구요 뒤에 tribute 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을 써 줘야 됩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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